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내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성교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떤 짐을 챙겨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친구가 노란색 일하는 사람들 베스트를 입고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0% 믿고 당연히 공항 직원인가 보다 그러고 따라갔어요.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진짜 직원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그 사람 뒤통수를 탁 치고 저보고 속지 말고 일로 오라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직원이 아니고 그냥 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버스 태우려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성교의 원년에 오시고 여러분들 이제 성교제에 가시고 많은 부분에 성교의 응답들 받으실 때 현교제에 가면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따라가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을 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오는 정말 그 발걸음을 그 방향성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발걸음과 방향에 맞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따라가고 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지 매일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점검이 뭐냐. 내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감사가 뭐가 잘 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뭐가 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언약 하나로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사단과 죄와 지옥의 문제에서 영원히 해결받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나구나. 구원의 감사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겠습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구원 속에서 내가 이 값진 복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매일매일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행해지고 슬퍼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이 언약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그 축복을 언약을 붙잡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으신 거예요. 이 값진 복음을 가지고 참된 행복을 매일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감사와 행복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신감을, 자신감이 넘치셔야 돼요. 어떤 자신감입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께 역사하시나 내 신분 속에 있는 참된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 권세 속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에 결박되며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권세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 방향성 속에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하루하루 진행되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에 방향 맞추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맞춰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방향을 맞추며 응답받고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은요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성. 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세요. 그 중에 나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가 아니라 유일성을 말씀하시는 것. 오직 그리스도 언약 하나 붙잡고 한번 나를 따라와 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걱정, 근심 때 못하는 그 모든 부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오라라는 그 유일성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나오죠. 그 말씀 속에서 그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22절에는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일을 다 그만두고 가족 다 떠나고 인생을 갑자기 바꾸라. 그 소리가 아닙니다. 가장 우리 발목 잡는 게 그거잖아요. 생업, 돈, 가족. 가장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부분을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걸 바꾸라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꾸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를 따라오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일성 축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늘 말씀하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희 예배에 이란에서 온 커플이 와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란에서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에 쭉 오시는 가운데 그 와이프분이 대장암이 걸리셨어요. 이분들이 그 나라에서 엘리트들이에요. 그냥 일꾼으로 온 게 아니라 기술자 엘리트로 오셔가지고 기술자 비자로 오셔가지고 한국의 회사에 와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대요. 한국 사람들 너무 무섭대요.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니까 경쟁심이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그런 얘기를 누르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 낙심이 돼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이번 주일도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가서 같이 포럼을 하냐면 우리 폐암 사기 걸린 그 성도 한 분이 지금 잘 인도받고 치유받으면서 지금 잘 오고 있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포럼을 했어요. 끝나고 우리 성도분이 웃으면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복음 누리면서 하시면 된다고 막 웃으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가서 백 번 위로하는 것보다 증인이 가서 한 번 얘기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분이 와가지고 그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같이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팀 사역도 해주고 하는데 그 이제 온 이란 커플분이 한심 많이 당신을 보니까 야 정말 보고만 해서 정말 행복한 것 같다. 얼굴에 눈에 보인다. 행복한 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기해줬죠.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오직 그리스도 따라오시면 된다고 그리스도 한 번 따라오고 다른 걱정 그심 다 내려놓고 이 만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거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이 음성을 들여서 나를 따라오라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시로 했어요. 즉시로 영어로 immediately 바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이 곧 그랬습니다. 20절 22절 두 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금을 버리고 바로 아버지와 배 버리고 그들이 곧 바로 반응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00% 순종 절대 좌지우지하지 않았어요.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방향입니다. 그 말씀을 떨어졌을 때 바로 순종하는 계산하지 않고요 하나의 원하시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바로 발걸음을 내딛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런 기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속에 두 번째 응답이 오는데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내가 너희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언약 붙잡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내가 역사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믿음의 발걸음 내놔봐 내가 어떻게 역사인지 한 번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도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물 때도 제 세상에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다고 그랬거든요. 갈라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발을 내디드니까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모든 걱정금신 내려놓고 믿음의 언약 속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직 언약 붙잡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과 세상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오직하니까 지팡이 하나로 애국을 꺾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오직 언약 붙잡고 나타나니까 아무도 없는 영적 리더 없는 그 시대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에 나 혼자 믿습니까? 한 명만 일어나면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그렇구나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눌려있지 마세요. 오늘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라 그 언약의 믿음의 반응만 보이면 됩니다. 성교의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방향만 쳐다봐도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오는 발걸음을 내딛는다? 바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직하니까 온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뭐 증거를 대자면 성경적인 증거를 대자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믿고 행할 때 성경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다락방의 기초 보고 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 언약과 기도입니다. 언약과 기도. 언약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좀 응답의 원리인 것이요.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직접 나설 때 어떤 응답이 나타나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그 일 속에 그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될 수도 있다.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실적인 2, 3, 7, 1 보금화가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이런 응답들이 나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누가 맡겠습니다. 한번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이끄시는 이 삶 속에 있는지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엇이 나를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못 내리게 하고 있는지 오늘 새벽에 한번 결단 내리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불신한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따라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방향 속을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자, 이러면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명 속에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교구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마지막으로 보니까 사람 낳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생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내가 너희라는 역사 속에 있다 보니까 어디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사람 낳는 어부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무슨 말이냐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 따져보면 결국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낚시하고 살았거든요. 세상 것을 위해서 낚시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 결단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보니까 나의 삶을 이제는 사람 낳는 영혼 구하는 그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것에 쓰임받고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70 제자를 세우고 70 지역을 살리고 70 종족과 70 나라를 살리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왜 못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그래요.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유일성이라는 것은요. 다 노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과 방향을 가는데 못하도록 우리가 다른 걸 잡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못 반추는 거고 못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니 이제는 모든 줄이 다 잘렸어요. 날개 달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없죠. 모든 불신장 내려놓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걸 체험하죠. 이제는 사실적인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삶이 치유받는 증거 나를 통해서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증거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랩런트들이 후대가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십니다. 그 따라오라는 그 음성 속에서 정말 믿음을 회복하시고 뭐든 붙잡고 있는 불신앙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뭐냐 내가 너희를 내가 직접 역사하겠다. 너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사람 낳는 어부의 그 인생으로 너희의 인생을 바꾸겠다. 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반응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한 이 선택은요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운명뿐만 아닌 세계 살리는 성교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그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선택이 여러분들 가문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을 따라하겠다는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있는 그 지역을 살리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제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언약 붙잡은 그 한 명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운명 바꾸는 선택을 하신다면 그름으로 말면 비로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언약 붙잡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음성 속에 즉시로 반응하며 교회와 모든 현장의 사이는 증인들대로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